네 안녕하세요 초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하기에서는 저희가 테이블 형식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한 그런 속성값들 이것들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번과 같이 이제 본문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글을 쓰게 될 것이고요 이제 테이블 형식이나 킬린더 형식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은 제가 미리 만든 거에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갤러리를 보기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스트를 보기를 한다거나 이런 형식들 게시판 형식이죠 이거는요 근데 여기 노션에서 이제 리스트 형식이라고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형식들 그 다음에 뭐 갤러리 형식들 다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저와 같이 교육 페이지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를 어떤 게시판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 노션을 활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문에서 똑같이 슬러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전번 시간에는 저희들이 많이 살펴본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 이제 베이직 블록을 살펴봤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 내리시면은 이 데이터베이스 블록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테이블 인라인 뭐 보드 갤러리 리스트 그 다음에 캘린더 테이블 풀페이지 뭐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블록 형식의 그런 그 테이블 형식이죠 테이블 형식의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인라인이란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 노션에 있는 이 본문 안에 들어가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인라인을 이제 밖으로 밖으로 별도의 페이지로 만들어내는 그런 변화라는 것도 있겠는데 그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테이블 보드 갤러리 이렇게 위에 올리시면은 이렇게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질지 대충 이제 보이시고요 한번씩 다 클릭을 해보셔가지고 추가를 해보시는 것이 제일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테이블 형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이블 형식으로 넣으면은 이렇게 어떤 게시판이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언 타이틀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당연히 제목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목을 하나 뭐 공지사항 이런 식으로 전체 페이지 하나 게시판 게시문으로 어 사람들한테 알리게 될 공지사항 하나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임이나 태그 파일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어요 요건 나중에 이제 다 바꾸시면 되는데 네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다가 이제 뭐 제목 제목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타이틀이라고 앞에 쪽은 정해져 있습니다 타이틀 그 다음에 형식으로 이렇게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태그라고 있죠 요 부분도 누르시면은 여기는 이제 속성값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정하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멀티 셀렉트로 되어 있습니다 멀티 셀렉트라는 것은 저희가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여기 본문하고 달리 저희 본문에서는 여기 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글입니다 이렇게 본문에다 제목을 하나 붙였어요 근데 여기 태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보다는 글이 뭐가 하나 생기면서 첫 번 하면서 글이 하나 생기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면은 예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두 번 첫 번 두 번 말이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태그가 만들어집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그라는 형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블로그나 게시물 같은 경우 보면 항상 글을 쓰고 난 뒤에 태그를 달면은 그 태그를 가지고 이제 검색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기능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셀렉터라는 게 있고요 그냥 셀렉터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하나씩 선택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버 넘버라는 것은 여기에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여기에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넘버 값이 되는데 여기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퍼센테이지 뭐 넘버 달러 있죠 그래서 달러로 선택하면은 달러 형식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엑셀에서 보면은 이제 무수자형 이렇게 바꾸는 형식이 있죠 형식을 바꾸죠 이거 형태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형식에 따라서 이게 어 이렇게 뭐 번호 아니면은 이제 뭐 가격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속성값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넣고 싶냐 라는 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그 게시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따라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일들을 업로드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파일을 첨부를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pdf 파일이나 doc 파일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게 이미지 파일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일을 선택을 하죠 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url 정보 아니면은 뭐 이메일 정보 아니면은 사용자가 작성한 사용자 정보들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사용자가 작성한 작성자 보통 이렇게 많이 쓰죠 예 작성자 사용하면 뭐 판매자 작성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어 가격 가격이죠 여기 가격 가격 이랬었는데 조금 예 맞나요 아 제 화면이 이상한 거였군요 자 가격이라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성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 이름만 하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같이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이제 팀 블로그 형식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뭐 직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꾸미는 형태라면 이 작성자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지금 막 생각한 것은 이제 노션을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상품을 판매하고 싶다 지금처럼요 같이 판매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 판매자를 이렇게 작성자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는 초대한 사람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건데 저는 아무도 현재 초대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자가 한 명 이렇게 어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사용자들이 이제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내용에 있는 자세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랬을 때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픈이라는 것은 오픈에 페이지 한마디로 새로운 페이지가 만들어집니다 예 세 번째 글에 대해서 새로운 페이지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그 이쪽에 보시면은 가격 뭐 작성자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요 추가된 이것들에 대한 속성들이 여기에 다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 플러스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다른 이렇게 체크박스 형태의 어떤 것들을 하나 속성을 만들었다 그러면은 오픈을 하시면 여기에도 똑같이 체크박스가 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이거는 바로 이제 동기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저희들이 아이콘하고 이제 커버 같은 경우에도 설정을 했죠 그래서 add 아이콘을 하시고 그 다음에 add 커버를 눌러가지고 아무거나 이렇게 우선은 커버를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아이콘들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다양하게 이런 글들을 올릴 수 있는 게시판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게시판 형태 같은 경우에는 PC상에서는 그나마 조금 살짝 드래그를 하더라도 컬럼들이 한 4개 정도면은 컬럼이 현재 4개 정도 했을 때도 그냥 볼만 합니다 어느 정도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딱 지우면은 3개가 거의 딱 맞아요 그렇죠 3개가 3개 정도가 딱 맞죠 근데 이 PC에서 볼 때는 하나라도 더 늘리면은 모바일에서 볼 때는 하나라도 더 이렇게 늘리면은 이게 굉장히 보기가 안 좋아져요 모바일에 자동으로 이렇게 어떤 넓이가 맞춰지면 좋은 건데 이 게시판 형태들은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갤러리 형식을 좀 설명해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 갤러리 형식은 그나마 맞춰집니다 그 화면에 따라서요 뭐 2개로 가냐 아니면 넓이를 3개로 하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지는데 이것들은 이제 안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은 불편하다 게시판 모바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히 그 컬럼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많은 컬럼들을 더하지 마시고요 적절히 맞추셔가지고 모바일도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맞추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나머지 이제 필터링 기능 같은 거나 이제 그런 고급 기술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알려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여기 아래 보면 이제 카운터라고 있습니다 이 카운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게시물 숫자이죠 5개 여기서는 쓴 숫자가 아니고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5개가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이 표시하는 방식 같은 경우에도 다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를 누르시면은 카운터 올이 현재 이거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카운터 밸류 값으로 하면은 현재 하나 작성한 거에 기준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 MT MT라는 것은 MT가 됐다 이게 한마디로 4개가 현재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MT가 4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를 좀 많이 사용해요 퍼센테이지를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20%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진행률이죠 어떻게 보면 진행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1일 프로젝트 같은 거 이 임원들이 뭐를 진행을 해야 한다 팀원들한테 이렇게 할당을 해요 할 것들을 다 할당을 하고 난 뒤에 아 이거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고 보고 받은 다음에 아 오늘은 업무가 100% 정도 다 성과가 됐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20% 정도의 이런 것들을 같이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블로그에서는 뭐 이렇게 카운터를 아니 카운터보다는 카운터 밸류죠 이런 것들 전체 게시물을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형식으로 했을 때는 금방 이야기했듯이 위로 퍼센테이지 형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각간마다 이제 칼큘레이터는 각간마다 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이렇게 숫자 형태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더 이제 뭐 이렇게 평균값 그 다음에 썸값 그 다음에 미디어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뭐 렌지 이런 값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속성에 따라서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도 조금 다르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들이 그냥 일반적인 이 게시판 형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서 이제 다른 게시물 형태들을 또 추가를 해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런 형식으로 이런 교육서비스 형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그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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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